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른 방법 아시면 이 망안경 보다는 여기 다는 렌즈가 또 따로 있거든요 배율이 그거 조금 여기에 맞는 걸로 이제 갈아 끼시거나 하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기본 렌즈로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리 지금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거를 달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확대되서 보이는 거거든요 지민이 형 저희 것도 같은 말에 하고 있다 보면 제일 좋은 강원에 있는 거예요 대박 비교가 안돼 어! 엄마 이거 달이 움직이는 거야, 예 달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! 진짜? 그래서 우리가 오 우리가 보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보다가 안 보인게 그리고 움직여서 초점 줄어들었다고 막 움직이잖아 그래서 이제 좀 지금 추적 기능을 켜놓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끝까지 계속 보고 싶으면 이제 그 추적 기능이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